오우. 많이 사왔어, 많이 사왔어. 떡볶이 맛있었어요? 너 허리가 아까 아프다고 그러더니 안 아픈 것 같다. 아빠 죽겠다. 야, 국물까지 있네. 육수 안 내도 되네. 아, 진짜요? 아, 없대, 그거. 저거 괜히 냈네. 그러면 이 국물하고 저 다시마하고. 맞아, 맞아. 한 다음에 좀 간을 먹네. 너무 많아. 오우. 오우. 묻혀, 묻혀, 묻혀. 나 오칠이가 나물 묻히는 거 너무 보고 싶어. 왜냐하면 나 그거 한 번도 못 봤거든. 저물저물 묻혀봐. 이거, 이거. 이거하고, 이거하고 다 이상해. 야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이게 되게 양이 많은 적, 야채 많이 써먹는 거야. 야채가 오칠이 잘 묻히네. 야채 기계 같아. 좋은 일 난다, 야. 아, 여기. 형님, 너희. 먹어. 마늘 있고. 그리고. 근데 서비스로 이게 고추도 받아서. 예. 어, 근데 이거. 여기다 옮겨줘야 돼. 이게 꿀이 작아가지고. 한간만 넣겠습니다. 형, 해주실래요? 네. 나 왜 그런게 어떡해. 그러면 좀 봐, 형. 아, 아. 나 왜 그렇게 어떡해. 그러면 좀 봐, 형. 아, 아. 성우 잘하지. 와, 이해되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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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질이 어땠어? 딱겠다. 남자 5살 밥 먹기 힘들다. 그렇다. 이쁜 그릇답지, 이 형님. 그러니까. 나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야. 아, 이왕 먹는 거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비주얼이 이게 맞네. 이왕 먹는 거 이쁘게 먹어야지. 참깨 뿌려라, 최자야. 역시! 좋아, 좋아. 역시 좋다, 역시. 새해가 베이컨 봐. 우리는... 그런데 우리... 사실상에...